방제를 위해서는 우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빈대를 발견한 곳을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구석구석 스팀기를 표면에 밀착하여 분사합니다. 스팀기가 없을 땐 드라이기로 빈대가 날리지 않도록 약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분사하는 게 중요합니다. 오염된 옷, 침대 커버 등은 건조기나 다림지를 이용해 열 처리합니다. 빈대를 직접 확인했다면 스팀기, 청소기, 건조기를 이용해 처리합니다.